2021년 5월 6일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한 스님 그는 교토 주렌지의 주지스님 미키 다이시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공개한 충격적인 폭로 나는 사이타마 사건 당시 죽을 뻔한 사람이다 라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매우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된 그 사건 바로 사이타마 애견과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살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 철학 5가지 중 자신은 한 가지에 포함되지 않아 살아남았다고 말하는 주지스님 연쇄살인마의 살인 철학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을 죽인다. 둘째, 금방 잡히기에 보험금 목적으로는 죽이지 않는다. 셋째, 욕심이 많은 녀석을 죽인다. 넷째,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번째, 사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감춰졌던 이 소름끼치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컬트 스토리, 사이타마 애견과 연쇄살인 사건의 비밀 편입니다. 우선 2021년 밝힌 미키씨에 대한 그 과거의 폭로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미키씨가 처음 연쇄살인마를 만난 것은 사이타마현에 있는 대학교에 통학하던 20세 무렵이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당시 스님 수행을 하며 대학을 다니던 미키씨는 친구들과 애완견 가게에서 강아지와 장난을 치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음대로 사진 찍지마! 라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우선 미키씨는 당황해서 사람을 찍지 않았다, 사진을 찍지 않았다 라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사람은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며 카메라를 직접 빼앗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찍은 사진엔 한 사람이 찍혀있었죠. 강아지와 놀고 있는 한 인물. 여성으로 보이는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남성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걸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남성의 자신이 소리를 지는 게 미안해서인지 혹시 고향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냈고요. 미키씨는 교토 출신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도 자신도 교토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태도가 돌변합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그 이외에 친하게 지내자 라는 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여기 있는 강아지를 좀 산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15분만 산책시키면 한 달에 15만엔 한화 약 145만원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거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수행 중이던 미키씨는 뭐 크게 나쁘지 않고 강아지를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를 수락하려 했는데 일단 옆에 있던 친구가 무언가 이 동네나 그리고 이 케이지 애견하우스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귀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우선 미키씨는 현장을 벗어나고자 기숙사 선생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캔커피 중에 원하는 거 마시고 가라고 이야기하며 캔커피를 몇 개를 늘어놓았죠. 미키씨는 그 중 한 병을 마시고 그 애완동물 가게를 벗어나게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미키씨 입장에선 그 제안을 좀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해서 기숙사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수행 중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어쩌느냐 라는 핀잔을 듣고 다음날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다시 이곳 바로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그 장소에 직접 재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뭔가 말을 할 때는 손을 써라. 인간은 심장박동수 60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곱절인 120으로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상대방이 믿는다 라는 말을 하며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강의를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 미키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때도 이 남성이 가려는 미키씨 앞에 몇 병의 캔커피를 내놓았고 이걸 하나 가져가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미키씨는 당연히 그중에 있는 한 병만 마시고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었죠. 그 이후 미키씨는 학업이 바빠져 그 애완동물 가게를 찾아가는 일은 없었는데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통학지가 도쿄가 됨이 시작하면서 인사를 나누어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도 캔커피 몇 병을 꺼내오는 남자. 미키씨는 그중에 한 병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스님 수행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부처님이 신이 맞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미키씨는 믿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 말에 피식 웃음을 짓던 이 남성은 커피 한 병을 더 마실 걸 권합니다. 하지만 미키씨는 그걸 거절하고 패샵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이들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시간이 지나 사이타마의 기숙사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니가 그때 말했던 그 남자 연쇄 살인마였다.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연쇄 살인마였다라는 소식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편으로는 안도되었습니다. 자신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안도함도 잠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미키씨의 지인 한 기자가 구치소에서 이 남성을 만나러 갑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우 소름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키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남성 연쇄 살인마. 그런데 신이나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믿느냐 연쇄 살인마인데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살인을 연속적으로 저지를 당시 애완견 가게에 온 수행 스님이 한 명이 있었다. 그에게 캔커피를 내놓았는데 몇 병 내는 것 중 한 병에만 독이 없고 나머지 모두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즉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수행 대학생은 세 번 와서 모두 세 번 다 독이 없는 것만 골랐고 맨 마지막엔 한 병 더 마셔라 라고 권했더니 그걸 거부했다. 해서 어쩌면 부처가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 부처가 그 학생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연쇄 살인마의 살인 철학 다섯 가지 중 욕심을 내지 않았기에 살아남은 주지스님. 만약 욕심을 내어 한 병을 더 마셨다면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연쇄 살인 사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산업 폐기물 처리 회사의 임원이었던 피해자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실종돼버립니다. 1993년 4월 20일 갑작스럽게 사라진 임원. 실종 다음 날이었던 21일 가족들은 사이타마 현경 교다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당초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을 했는데 약 9일 정도가 지난 4월 30일 도쿄의 야에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되면서 이건 강력사건일 수 있다고 판단,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가족들은 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세키네켄. 피해자 A와 세키네켄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금정문제 같은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세키네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수사관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9년 전에도 한 연쇄실종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년 만에 나타난 또 다른 실종,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 경찰은 우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세키네켄에 대한 주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켄엘이라고 부르는 애견샵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안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름, 속칭 Y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세키네켄과 이 운전기사 Y는 항상 같이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은 감심이 미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쇄실종사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경찰이 미행을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죠. 그리고 경찰은 일단 세키네켄의 지인들에게 뭔가 혼자 만나지 말라라는 경고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다른 데서 해결되길 기미가 보였습니다. 1994년 1월 26일, 이 사건과는 좀 다른 상관이 없는 오사카 애견과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됐죠.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범인과는 무관하지만, 같은 애견샵 실종사건으로서 사이타마에 있었던 사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94년 2월 중순에서는 언론 자체가 이, 켄이 운영했던 아프리카 캐널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오사카에 있었던 것도 애견샵 범인이었다. 너도 그런 범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많은 실종자의 가족들도 그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세키네켄은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는 의욕 상태로만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조사를 하던 도중에 한 남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켄과 늘 일거수일토적을 함께했던 아프리카 캐넬의 임원, 운전기사 YC였습니다. 10월 17일, 일단 이 사람을 사건의 결 돌파구로 삼으려고 조사를 실시해봤는데요. 그는 부정을 하며 갑자기 잠적해버립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밟아다 행방을 쫓다가 11월 24일경 도내 병원에서 검거하게 되었죠. 12월 3일, 조사가 재개되기 시작했고, 그는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은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바로 실종자 A, 첫 피해자의 유골과 유류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강화해, 1995년 1월 5일, 세킨의 켄과 그의 아내, 카지마 히로코를 사체송계, 유기 혐의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라지기 시작하는 애견샵, 아프리카 커넬. 그것을 운영했던 부부, 바로 그들이 범인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1995년 1월부터 2월 사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자백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죠. 시신을 유기했다고 얘기했던 구마가야시 근처와 카타시나무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카타시나의 산림 속에선 뼛조각, 치아조각, 부적, 손목시계 등, 그리고 한 강에선 뼛조각, 휴대전화가 타담한 흔적, 집 혹은 자동차의 열쇠, 혹은 치아에 끼는 의치들 같은 것들이 불에 탄 형태로 발견되었죠. 물론 뼛조각이 고온으로 가열된 상태라 DNA 감정은 불가능했지만, 유류품 및 치아를 토대로 해서 신원특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산지는 강물까지 들어가서 강바닥에 자갈을 채취해 채를 걸러 수밀리, 수센치의 유류품까지 하나씩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물로 흐르지 않았을까, 떠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금속 등은 의외로 물에서 흐르지 않고 현장에 머문다라는 게 과학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유기현장 강바닥에서 그대로 발견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려 4명을 연쇄살인한 범인들이었죠. 그렇게 세키네 캔, 그의 아내, 카자마 히로코, 그리고 그의 운전기사였던 Y씨까지 전부 기소가 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이 내용은 당시 운전기사였던 공범 Y씨의 말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들 부부는 전혀 자백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공범 Y에 따르면 세키네 캔, 그 남성의 말 중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다라며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물론 충격적이었죠. 세키네 캔이 평상시에 했던 말은 이러했습니다. 살인올림픽이 있다면 나는 금메달이다. 진짜 올림픽보다 살인올림픽이 재밌을 것이다. 나는 살인의 세계에서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다. 뭐든지 1등만을 해야 한다. 죽인다라는 건 지금 내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다. 시체가 없으면 그냥 실종이다. 자신 있으면 증거를 찾아보던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놈은 그 어디에도 없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뭐든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을 쌓는 것이다.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가장 근원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라며 시신 훼손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범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했던 먼저. 세네키 캔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1942년 1월 2일생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캐널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그는 애완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히 천재적인 그리고 사육사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죠. 시베리안 허스키의 붐을 이끌었던 그 말라뮤트를 키우는 것의 1인자로서 이미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던 유명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 캐널이 아닌 다른 데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시 그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서슴치 않게 합니다. 판매했던 강아지를 다시 훔쳐와서 다른 손님에게 팔거나 자신이 판매한 개를 몰래 가서 살해 죽이고 손님에게 다시 똑같은 견종의 개를 파는 등 굉장히 악질적인 장사를 했었죠. 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 취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심했었죠. 그 이후 친분이 있었던 조폭과의 트러블로 인해 시즈오카연 이토씨의 잠적을 잠시 했었는데요. 1982년 그가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씨의 아프리카 캐널을 개업하게 된 것이었죠. 그에게 사람들은 왜 속았을까요? 실제로 캐넌은 인간의 심리를 늙는데도 굉장히 능숙했고요. 굉장히 풍채가 조직폭력배처럼 컸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화술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자신을 믿게 만들면 악독한 상수를 시작하죠.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 위협을 하거나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조폭들을 갖다가 개입을 시켜 그렇게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많은 유명 잡지나 TV 취재 요청이 왔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큰 사람처럼 선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진상 보시면 아마 왼쪽에 있는 새끼손가락이 없는 게 보이실 텐데요. 과거에 야쿠자의 돈에 손을 잘못 떼서 유비침해를 당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절단행이었죠. 일종의 야쿠자 사이에서 보여지는 관습으로 반성 및 사과 등의 의사표현으로 엔코치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이런 피해를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시욕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신은 그만큼 야쿠자와 친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또 다른 공범 아내 카자마 히로코. 1957년 2월 19일 구마가야시 출생으로서 그는 아프리카 캐널의 등기상으로는 그녀가 대표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컸는데요. 이른바 아가씨라는 명칭을 불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개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새끼네를 만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직업을 가졌거나 아버지의 가업이었던 토지가옥 조사사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내 자식을 둘러왔는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세키네와 재혼을 했는데요. 세키네는 그녀까지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키네의 혼인기록은 무려 7번에 가까웠는데 물론 그중에는 4번이 전처와 다시 재혼한 기록이었죠. 세키네는 자신의 전처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문신을 새겼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카자마 또한 이 말을 듣고 용 문신을 새기는 등 캔에게 많은 모습을 맞춰주고 있었죠. 또한 사육사로서의 능력을 키웁니다. 그렇게 도그쇼에서 세키네 캔을 대신해서 핸들러의 역할까지 맡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주는 분명 세키네가 맞지만 실질적 사장은 아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세키네 자체가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 금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이런 능력이 뛰어났던 아내 아내가 아프리카 캐널을 격리를 맡으며 직접적인 운영을 했었죠. 나중에 세키네 캔의 세금 체납이 좀 심각해지자 이들은 위장 이혼을 하게 됐고 서류상 사장으로 카자마가 등재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아프리카 캐널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였지요. 그리고 우리는 공범으로 지목된 캔의 운전기사 Y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직접적인 본명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죠. 그는 나중에 출소를 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책까지 내서 이 내용이 자세하게 외부에 알려졌던 겁니다. 그는 1956년 1월생으로 아프리카 캐널에서 임원직을 했는데 마리조와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운전기사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는 군마연에 있는 화차를 개조한 주거 통칭 포포하우스라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그쇼 행사장에서 세키네 캔을 알게 되었고 그의 경영 체아락을 배우고 싶어 그곳을 찾아갔다가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선 부부가 살인을 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장소가 공범 Y의 집, 욕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각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들의 범행을 하나씩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살인사건, 피해자 A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 유키타 씨의 사는 산업 폐기물 처리 회사 2번 그는 강아지를 사기 위해 아프리카 케너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키네 캔의 화술에 당하며 친분을 쌓게 되죠. 당시 피해자 A씨는 형이 운영하던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기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합니다. 그때 세키네 캔이 한 가지를 권유하게 되죠. 비싼 견종을 사서 번식을 해 그 강아지를 팔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벌 수 있다. 자신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 케널에서 견종 로지 디안 리즈백을 사게 되는데요. 암컷과 수컷 총 1100만원이었습니다. 한화 1억 533만원 정도죠. 여러분은 이 금액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강아지를 암컷과 수컷만 샀는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캐는 현혹시킨 겁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견종. 그리고 얘네들이 순수혈통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금액은 더 어마어마하다라며 꼬드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피해자 A는 지인으로부터 실제 이 강아지의 시세가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분양을 받았던 강아지가 굉장히 고령으로서 번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암컷이 도망을 쳐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자 남아있는 수컷을 돌려보내고 1억의 대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분명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캔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프리카 캐널 자체가 금전적으로 매우 궁핍했고 세키네 캔의 입장에선 그 1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해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참 신기한 것이죠. 갑자기 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첫 범행입니다. 첫 범행을 어떤 식으로 저질렀는지 여러분도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정말 초범이 맞는가라는 의구점을 두고 말이죠. 1993년 4월 20일 저녁 피해자 A에게 돈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구마가야시의 시내의 한 차고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 A와 함께 대형 승합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키네 캔이 하나를 건넵니다. 영양제라고 속인 알약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바로 스트리크닌 맹독성 물질로 쥐를 잡는 쥐약입니다. 그게 가득 든 캡슐을 속여 먹이고 살해했죠. 이후 책으로 돌아와 공범 Y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신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죽고 싶냐. 너희 자식들은 잘 지내지. 가족을 이야기하며 위협 및 협박을 하며 시신을 운반토록 강제로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Y의 집으로 가게 되죠. 세키네 캔은 그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범 Y는 차고에 있는 그 피해자의 차량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그렇게 도쿄역 야에스 지하주차장에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때 같이 갔던 한 여성 바로 아내였던 카자마였습니다. 카자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했냐? 너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Y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죠. 다음 날이 4월 21일 이른 아침 세키네 캔의 지시로 뼈, 소지품은 드럼통으로 소각했고 그 외의 것들은 강이나 혹은 국유림 같은 살림에 유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게 된 걸까요? 하지만 사건은 연쇄적으로 또다시 발생합니다. 다음 피해자는 바로 조직폭력배 두목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한 조직의 바지 두목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세키네 캔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아프리카 채널에서 고객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면 가서 위협을 하거나 중재 같은 걸 하는 걸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 A의 실종 직후 세키네 캔에게 A씨의 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사라졌다.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는 의욕이었죠. 결국 세키네 캔과 A씨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그 조폭 두목 행세를 했던 B씨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B씨는 아 이거 세키네가 죽인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세키네 캔에게 너 이거 네가 죽인 거 맞지? 협박을 하며 거액의 금전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프리카 커넬의 토지건물 등기필증까지 요구를 받았던 세키네 캔과 아내 카자마는 전재산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헌데 조직 두목의 행세를 하던 자이다 보니 주변의 시선도 있고 또 하나 항상 동해가던 운전수 C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서 B와 C를 한 번에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3년 7월 21일 밤 세키네 캔과 카자마는 Y가 운전하는 차로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집에 올라가고 Y는 그 집 앞에 차를 세워 대기하고 있었죠. 이들 부부는 요구에 응하는 척 등기필증을 건넨 뒤 방심하게 만들어 그 이후 쥐약이 든 캡슐을 두 사람 B와 C에게 먹이게 됩니다. 헌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두목 행세를 했던 B씨는 곧바로 쓰러졌는데 운전수였던 C가 한동안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놀랐던 C는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외치고 있었죠. 이들은 약효가 도는 시간을 벌기 위해 구급차를 부를 테니 너 밖에 나가라 큰길로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라고 부릅니다. 그 유의들은 Y의 차에 올라탄 뒤 큰길에 있던 그 C를 태웁니다. 그렇게 약효가 돌 때까지 시간을 끌었죠. B와 C는 그렇게 숨집니다. Y에 치고 돌아왔던 세키네와 카자마 B와 C의 순서대로 시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모든 훼손은 끝났고 소각한 뒤 강의 유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건이 또 끝난 걸까요? 아니요. 벌써 세 명을 연쇄살인했던 살인마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A, C는 자신이 피해 입은 그 사기에 대한 걸 반환 요구하다 숨졌고 B와 C는 정확히는 B에 대한 문제였죠. 아 얘가 A를 죽인 게 맞구나라는 위협을 하다가 피해를 입게 됐고 운전수는 같이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 네 번째 페이지에는 D씨는 전혀 다른 이유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캔과 내연관계로서 귀찮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연관계니까 사랑했던 사이였을까? 아니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유키타시에 사는 주부는 둘째 아들이 아프리카 캐널에 일을 하게 되면서 세키네 캔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간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견사를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앞선 조직 두목 행세 B씨의 협박을 받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세키네 캔은 바로 피해자 D의 내연관계에 있던 D에게 아프리카 캐널의 주주가 되도록 권유하면서 돈을 편취합니다. 접촉의 이유가 바로 돈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주주의 이야기는 거짓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혼자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A씨처럼. 강아지 6마리에 합계약 약 8,800만원의 반환 요구가 두려워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죠. 그렇게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93년 8월 26일 오후 출자금 명목에 대한 이야기라며 피해자를 태우고 난 뒤 피해자의 전재산이었던 2,639만원을 또다시 편취한 이후에 캡슐을 복용시켜 살해했습니다. 돈을 더 빼앗길 게 아니라 끝까지 돈을 편취하고 난 뒤에 살해했죠.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세킨의 켄에게서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이용당하고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93년 4월부터 8월까지 불과 4개월의 사이의 시간 동안 4명을 연쇄살인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를 했던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 기억하시나요? 이게 정말 초범이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했던 것 특히 시신을 훼손했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처음 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범 Y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끔찍한 시신 처리 방법이었죠. 바로 시신이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세킨의 켄은 굉장히 즐거워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들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Y의 자백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킨의 켄과 카자마 서로가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이었죠. 결국 공판은 장기화로 가게 됩니다. 1995년 7월 7일 시작된 그 재판 공범 Y는 어느 정도 기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95년 10월 6일 Y가 3차 공판부터 증언을 번복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밀약을 했다.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증거를 얘기하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너를 석방시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를 재판대에 세우냐고 얘기하며 검찰과의 그 사법거래를 이야기하고 증언에 대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검찰은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했죠. 이후 세킨의 켄과 카자마는 앞선 모든 진술이 Y와 검찰이 짜고 친 거라며 모든 진술 자백에 대한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라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수사단계 진술 조서를 토대로 실제 증거 일부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되었고 12월 15일 공범 Y는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징역 3년형이었죠. 살인에 가담한 게 아니라 협박에 의해서 이동하고 장소를 빌려줬다라는 혐의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범인은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킨의 켄과 카자마였죠. 이 재판은 2000년 7월 6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킨의 켄과 카자마에게 사형을 구형하게 되죠. 하지만 최종 변론에서 세킨의 켄은 나에게 줄 거라면 무기징역을 카자마는 나는 죄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처음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무려 5년 그리고 공판이 105회가 진행된 사상 초유의 재판 시신없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2001년 3월 21일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는 이들 부부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저지른 범행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세킨의 켄이 단독으로 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 둘은 항소를 하게 되죠. 2003년 12월 5일 항소심이 열립니다. 무려 또 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렇게 2000년 7월 11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상구 2009년 6월 5일까지 가서 대법원은 결국 기각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들은 사형이 확정났죠. 1995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2009년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지금 현재 사형수로 계속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좀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킨의 켄 같은 경우에는 도쿄구치소에 수용되어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다가 몸이 아파 치료를 받다 결국 2017년 3월 27일 새벽 병사하게 됩니다. 현재 살아남은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도 수감 중입니다. 의아하실 겁니다. 일본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세킨의 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라는 좀 시간을 끌었던 정황들이 좀 있었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받겠다라는 입장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는 뒷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켄에 대한 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가지가 좀 의심스럽지 않으셨나요? 처음 범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시신까지 끔찍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훼손한 이 남자 이게 정말 처음이었을까 라는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에겐 의혹 범죄 정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1984년 지치부시 등에서 최소 3명 이상의 남녀가 실종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교집합 세킨의 켄이 존재합니다. 1984년 당시에도 세킨의 켄의 진술에 근거해 시신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못 찾아 그를 입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와 변사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죠. 1984년 2월 11일 84년 5월 8일 84년 6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실종에 대한 부분은 지치부시의 조폭 단원이었던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켄과 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켄이 자산과의 딸인 이제 앞서갈 쓰던 그 아내와 결혼을 할 때 협조하면 보수를 주겠다라고 제의를 했지만 실제로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었죠. 2월 11일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하며 마중 나온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5월 8일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켄이 운영하던 애완동물 가게의 점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금 문제에 대한 거였죠. 결국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켄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 실종돼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켄을 만나면 계속해서 사라졌지만 결국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죠. 2021년 다시 세상에 공개됐던 이 사건 그리고 다시 주목받았던 이 사건 사람들은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길었던 것도 길었던 거지만 사람이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훼손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자신의 연쇄살인 철학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았던 한 스님의 이야기 문득 궁금합니다. 정말 켄이 죽였던 사람은 얼마나 더 있었던 걸까요? 일본 내에 존재하는 많은 미제 장기 실종 미제 사건들 중에 그와 연관된 건 도대체 몇 개가 더 있는 걸까요? 우리 그 누구도 그가 절대 초범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사형수에게서 온 편지 이게 2019년 12월 29일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바로 사형수 아내였던 카자마가 쓴 편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카자마에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만났던 기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사가 써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편지로 왔다갔다 했던 약 다섯 번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면회도 하고 싶었는데 당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병원도 가고 이래가지고 카자마를 못 만나서 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사실 세네키 캔거 관련이 있는데 사이타마 현경은 당초부터도 그 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물증을 찾지 못해서 계속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와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내였던 카자마 까지도 함께 검거가 되고 그렇게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세키네와 카자마가 재판을 받을 때 한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카자마는 결백하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사형선고냐 이런 내용에 대한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사치유기들과 Y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사형시켜도 되냐 카자마가 실제로 살인과 사치유기를 함께하진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소가 됐다가 번복됐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카자마가 시신을 직접 훼손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시신 해체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이건 캐니안 거다라는 그런 거였죠. 예를 들면 자기가 억울한 건 자기도 Y처럼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불러서 몸을 돌릴 테니까 다리를 들어라 이런 명령을 해서 사체에 손을 얹은 것까지는 카자마가 인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해를 했다던가 유기나 다른 살인을 직접 저르고 직접 사체 훼손을 했다는 건 함께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주장이에요. 자기가 한 건 거기까지다 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무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라 갈라섰던 게 세금 문제였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세무조사가 아프리카 헤넬에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명의를 카자마 명의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변호사 얘기를 듣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런 걸 쉬쉬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억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카자마 자신도 그리고 아들이었던 장남도 계속적으로 켄한테 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세금 대책에 대한 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카자마는 실제로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공동경영자라는 거는 그대로 했지만 실제 집도 따로 살고 있는 별거 상태였고 그리고 당시 켄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혼을 이대로 해버리면 다 아내한테 있으니까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라서 실제로 켄이 이 사건에서 검거됐을 때 카자마를 끌고 들어간 이유가 공범이라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카자마는 재심청구 변호인이 따로 있어요. 재심청구 변호인은 카자마가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가정폭력을 당했고 Y처럼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카자마씨가 현재 사형을 집행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쿄고법에서 심리가 되고 있는 제2차 재심청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도 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시신없는 살인사건 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정말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형선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거 거짓말이면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캔은 죽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이제 뻔뻔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건 Y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ABCD 피해자 중에 D는 자기가 그 내연녀였잖아요. 그 캔의 내연녀. 사망한 시신으로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처음 본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공범 연관성이 있는지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에서는 이들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진술로만 이렇게 된 거다. 뭐 하여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을 전해드린 그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